고기로드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제주시 화북동에 위치한 식당입니다. 근고기로 아주 유명한 이곳. 두툼한 고기가 맞이해주는데요. 근데 근고기가 어떤 부인가요? 한근입니다. 고기 목살 400g에 특수비 200g에서 한근 600g. 여기서 근고기입니다. 목살 400g, 고기업 200g, 향정 200g, 갈매기 200g. 근고기의 고기들은 두툼한 것이 특징인데요. 언제 다 부어지나 걱정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두툼한 돼지고기들은 일단 감귤나무로 초벌구이, 향긋한 감귤나무의 향이 고기에 옅게 배인답니다. 가장 설레면서도 고통스러운 시간. 바로 고기 있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 보니 문득 외로움이 밀려오더라고요. 누구나랑 같이 고기 먹는 사람 없을까? 저야, 저야. 음식노드를 시작하던 그날부터 늘 함께하기를 요청했던 바로 그 사람. 배신감 느껴요. 저 지금 너무 든든해요. 지금 제 왼쪽에는 우리 준비자님 계시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 고기 파트너 방준혁씨가 계신데 오늘 제가 33개를 고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고기로 달려보셨고요. 준비되셨죠? 제가 이거 먹으려고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3주 후에 이제 저를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기라도 특별히 불렀어요, 준혁씨를. 고마워요. 여기 소금에 살짝 찝어서 맛보면 되는 거죠? 고기만 드셔보세요. 정확하고 담백한 맛. 음, 진짜 맛도 같아요. 맛도. 뭐야. 너무 맛있어. 뭐야, 이거. 이쪽 하얗게 보이는 게 마블링입니다. 살 속에 있는 지방층이에요. 이 마블링이 있어야 맛있거든요, 고기는. 그렇죠. 너무 이렇게 또 살만 있으면 먹다가 이렇게 막 사이다 먹어야 되고, 김치 먹어야 되고. 못 먹혀, 막. 근데 난 그것도 행복하던데. 감귤나무 향이 은은하게 배인 돼지고기들은 테이블로 와서 다시 한 번 구워주는데요. 육즙 가득 최상의 돼지고기를 선보이기 위해 이곳에서는 스태프들이 직접 고기를 구워준답니다. 제가 혼자 먹기 외로워서 방준혁씨를 불렀는데 얼마나 맛있었으면 말없이 그저 열심히 먹기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먹는 게 맛있는 법. 금고기 메뉴 하나로 두툼한 목살과 삼겹살, 그리고 항정살까지 골고루 푸짐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어? 네,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이 갈매기살은 통고기 맛이 나고 항정살은 소시지 맛, 거기다 목수하는 세상의 스테이크 맛. 거기다 오겹은 오겹 맛. 같은 돼지, 다른 느낌, 부위별로 즐겨요. 청정지역 제주에서 자란 제주돼지는 전국적으로도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단단하고 쫄깃하며 고소하기까지 한 제주돼지고기. 특수 부위부터 자투리고기까지. 취향 따라, 입맛 따라 마음껏 즐겨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